오늘부터 Traits를 보게 됩니다. Traits가 아주 Rust스러운 거고 다른 언어에서 Interface라는 거 있지만 만약에 그 인터페이스가 뭔지 아시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Traits라는 게 약간 변수들의 행동하고 기능을 정하는 그런 겁니다. Superpowe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raits라는 게 Traits를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이 Traits를 임플레멘트하는 모든 타입이 이런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Standard Library의 모든 타입을 보면 여기 왼쪽에서 먼저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Traits Implementation은 어디 갔어요? 여기요. 그리고 먼저 좀 중요한 게 이름을 보시면 거의 다 동작, 동작 같은 거예요. 만약에 Structure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렇게 City, Book, User, Thing, 어떤 것들. 그리고 이나움 같은 거는 Months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선택, Choices가 있고 그리고 Traits가 약간 Verbs. 약간 동작, 형용사, 서술어 같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뭐 Borrow 이거는 동작, 클론, 동작, Debug, I Want To Debug 이것도 뭐 동작, 음, Default이 약간 뭐 Make Default이 약간 동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동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Eek라는 게 Compare for Equality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동작이고 음, Try From Right 그래서 일단 Traits가 일반적으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자 그 다음은 뭐 지금까지는 Traits를 몇 개 봤어요. 뭐 Debug 예를 들어서 Derive, Debug Struct, My, Struct 그리고 Number, 뭐 유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거 Derive, Debug 덕분에 아, Traits, 그런 Traits가 있고 아, 이런 Debug를 Implement 했으니까 아, 아무 Function에서나 음, Print is Debug 이렇게, 음, Generic로 해서 어떤 T-Type 이거는 Debug, Debug가 있으면 음, 이런 Function에서 넣을 수가 있고 Input T, 그리고 아, Print Line, 아, 이제는 이렇게, Input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멋있게 새로운 Format Strings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Debug에 Core Format, Standard Format Debug Standard Format Debug 아니면 당연히 Use Standard Format Debug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T로 하고자 그리고 T-Type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하나의 Trait이고 그리고 여기서 음, Expand Macros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런 드라이브 디버그가 어떤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 기계가 만든 거니까 좀 못생기게 나왔지만 일단 중요한 게 음, 임플레멘 그 이렇게 스트ruct 같은 경우는 임플레멘 MyStruc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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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레멘 트레이트를 할 때는 임플레멘 Trait Name For Type Name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임플레멘 Format Debug For MyStruct 그리고 여기서 음 이렇게 annotations을 이용해서 음 이렇게 트레이트 임플레멘테이션 해 주는 게 디버그 같은 게 너무 쉬우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임플레멘트 하고 싶으니까 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누가 원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Implement Debug For MyStruct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Function Format 아 쓰지만 음 자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 이렇게 아노테이션으로만 아 임플레멘트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이런 struct가 있었다면 struct things to add m first thing u 32 그리고 second thing f 32 그리고 여기서 add 트레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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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 operator 그리고 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메인에서 things to add를 하나 만들었고 let my thing equals things to add first thing 32 second thing 이게 8.8 그리고 음 한 개 더 만들거고 한 개 더 만들거고 아직은 완전한 임플메테이션을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건데 음 second thing 그리고 plus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print line 음 프린트 없이 let 음 sum equals my thing plus second thing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아 여기서 만약에 derive adds 를 하고 싶겠지만 앗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전혀 컴파이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선 U32가 있고 F32가 있고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수동적으로 직접 써서 어떤 식으로 add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음 어쩌면 뭐 32 이것만 뭐 더하기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8을 먼저 U32로 만든 다음에 8 8 8로 하던지 9로 바꾸던지 plus 32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는 거예요 pub trait 이거는 조금 복잡한 트레이트니까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그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모든 트레이트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데 제일 흔하게 쓰는 뭐 clone copy 디바 그거는 뭐 여기서 드라이브 해서 엄청 많이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접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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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